오늘 웨이팅 해야된대 웨이팅 해야된대 기다리면 되지? 해촌탕 산다 해촌탕 해촌탕입니다 정신없는 사이요 그 맛을 trzeba 엄마 이거 이쁜다 엄마 이거 이쁜다 예쁘지 이게 식초 그러니까 특이하다, 그렇지? 몸에 좋은 걸로 줍니다. 시어 썰 수 있고. 마저. 시어 뱅딱해져. 엄마. 내가 닦게. 짠, 받아라. 네, 고맙습니다. 잠받으시오. 아가씨. 엄마, 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봐봐. 딴 거 써라. 엄마, 내가 이거 여기에서 어떻게 떨어져 버릴까 봐. 소주 따줘. 뭐? 소주 따줘. 봐봐. 맛있다. 난 이만 추천인데. 이제 유명하다. 아, 예. 고맙습니다. 오빠, 이리 봐봐. 오빠, 이리 봐봐. 왜? 아니, 야채를 좀 넣어야 돼. 아? 끓으면 넣어야 돼. 빠른. 찌개. 아이, 고맙습니다. 뭐. 왜? 왜? 어. 조리막아, 요리. 아, 이러면 바로 이 물주잖아. 자연방산 자연방산 취미는 이곳을 여기 시켜보는 소시지 여기 왔는데,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,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, 잘 먹었어요 저녁이 왔는데, 여기 왔는데 이제, 앞에서 하셨는데 저기, 앞에서 오는 중 수술별로 다 엿는거 아예? 많이 넣으면 다 열어 그것도 옳고 웅뎅이 아니라 노루웅뎅이 웅뎅이 버섯 맛있다 이거 얘는 면 있네 웅뎅이 밥먹는거 아예? 뉴리 해산물 과연 고마워 아빠 안 지키는데 고기도 등촌이랑 필요하지? 고기밥 먹는 게 아니고 버섯을 먼저 먹어야 돼 안내는 게 아니라 고기 좀 많이 자기가 버섯을 먼저 번져먹고 먹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뭐 어떤 친구야? 왜? 입술이 다 싫어 괜찮아 너 누누누누 또라한건데 너무 누르지 마라 엄마를 돌려줄까? 내는 좀 돌려줄까? 아니 요즘 뭐 하고 나면 네가 좀 먹고 와서 지금 놀자 어? 해 주자 아빠 근데 잊고 싶어 많이 먹어 아빠 이제 방금 띨때마다 네 얼굴이 줄게 이렇게 해서 살살 던진 뭐라 보여? 치유 좀 줘 치유 만두 먹자? 치유 면조라 이거 줄까? 시켜줄게 내가 내 그릇에 나 시켜줄게 됐지? 아 힘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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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도 먹으면 안 됐다 아 맵다 이거 놔 매운 고추 날 치유 이거 해봐 던져줄게 응 너 땡겨야지 튀잖아 응 잘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안심 아 아 아 아 엉 아 꼬ح 뱋 아 뱋 아 진짜 자기야 진짜 아니 내가 내 고코를 한 번만 자기는 고코를 안 먹어도 돼? 여기 있다 사살 젖으면 다 줄어들어 계란을 넣어둡니다 너 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알어? 이러면 다 줄어들어 그럼 나중에 계란 딱 넣으면 그래 많이 먹으라 아빠 공덩이 아빠 공덩이 이렇게 바얗나? 너만 말이 더 들었다 노루가 엉클르게 털이 막 털이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없지 뭐 없어 아니 뭐 또 플라스틱 하는 냄새 나지 우린 아니지 우린 아니지 우린 아니지 우린 아니지 진짜야 애플을 세게 하면 아빠 이게 부팍 터는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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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리와 이리와 시원후 시원후 엄마 한 마디 물이나 좀 무거워 물이 없다